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. 확실히 노래를 잘하시는 주석진 씨가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노래 색깔이 또 바뀌네. 지금 들어도 91년도. 좀 더 듣고 싶어요. 제가 그만큼 안 돼서. 91년도 작품이죠. 91년도 작품. 그런데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거나. 많이 불러주셔서. 특히 오디션 프로에서. 맞아요. 진짜 이어폰을 꽂고 한 5번 정도 들었어요. 그거를요? 네. 어제 와이프가 처갈때 가서. 살짝 들었어요. 쫙 들었습니다. 많이 또 사연이 있으신 건. 사연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진짜 워미연 씨 목소리 하면 목소리이면 목소리. 감정 또 연기.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. 왜 오죽한 복면 쓰고 하는 노래 프로그램 나오셔서 노래하자마자. 첫 가사에. 거기 있는 사람이 원미연이다. 원미연이다. 대단하죠. 저를 아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. 그다음에 너무 다행인 게 요즘 후배님들은 저를 모르시더라고요. 제가 복면을 봤을 때까지도 복면을 벗으니까. 아 나 저분이 누군 줄 알아. 다 그런 말. 근데 그 노래는 거의 다 알지 않아요? 이별이. 노래는 아는데요. 네. 일단 이름이 매칭이 안 되니까. 예전에는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. 머리 이렇게 이렇게. 옛날에 미스코리아 머리. 여기 앞에 이렇게 반쪽만 내려가서. 네 맞아요. 선영 씨도 곡에서 조금 더 올리시면. 예전에는 이게 자존심이었잖아요. 그렇죠. 누가 누가 많이 올리나. 많이 올렸어요 이렇게. 신곡 계획은 없으세요? 신곡 저 3월 4월에 한 바라마 불어라고. 바라마 불어라. 불어라. 바라마 불어라. 그 노래는 이제 2AM의 이창미 씨가 곡을 췄어요. 작사 작곡을. 창민 씨가. 비비 아세요 비비? 알죠. 비비의 윤희지 씨 조카예요. 그래요? 모르셨어요? 윤희지 씨. 그래요? 너무 좋아했어요. 윤희지 씨라고 있어요. 아니 제가 아니라 그분을 좋아하셨어요? 왜 그러세요? 옆에 앉아있는데 그분을 좋아한다고. 나를 보면서 그분을 좋아했어요.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. 지금 원미연 씨 나와 계십니다. 저분은 녹화 전부터 오셔서 옛날 팬이었다고 그랬는데.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.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멘트를. 그런데 요즘 애들은 이별 내용을 모르더라고요. 그 얘기가 와서 아시더라고요. 가슴에 그냥 대못을 딱 얹고. 그러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.